에이오 풍대가 떠심대 준비 됐다 준비 됐다 진짜 준비 됐다 준비 됐다 오케이 여기 갓바라이스 신사동 가로수길이라고? 우리가 즐겨요 알찬 짠집이 있다고 글로 가자 내가 대구할 수 좀 해 나이가 오빠야 알찬의 한자네요 우리 강 오빠는 쓰러진다 들어가자 우리 강 내 말만 믿어라 일단 가서 보자 들어가서 얘기해라 시간이 업데이트 내 대구서 기차 타고 온 거 알제이 한국 길에 불어가 온 거 알제이 가슴 네 맘 믿는데 오늘날 자는 데이 저기 닥자 내 맘 숨어 보인다 한 잔 해요 오빠 아무 두 잔도 괜찮은데 세 잔 아니 네 잔 아니 다섯 잔도 좋아요 오빠랑 먹는 상아차가 그렇게 달 것 같아 아니 그냥 딱 한 잔도 괜찮아요 알탕에 불을 지켜 불을 지켜 매일 내 맘에 불을 빠뜨랑에 지펴버린 오빠 오빠가 맘에 들었어요 저 멀리서 눈에 띄는 거기로 나를 꽂았어요 멀리서 봐도 아 우라가 쩔어 어떻게 내가 널 안 갖고 빼기여 내가 안 가면 다른 것이 나도 벌떡대고 딱 봐도 눈에 권해 내가 가야지 뭐 한 잔 해요 오빠 한 잔 해요 오빠 아니 두 잔도 괜찮은데 세 잔 아니 네 잔 아니 다섯 잔도 좋아요 아빠랑 먹는 상아차가 그렇게 달 것 같아 아니 그냥 닭 한 잔도 괜찮아요 알탕에 드디어 오빠 자리에 합석 오빠도 신친 낳았나 봐 합격 우리 나가서 한 잔만 합시다 주저하지 말고 get up 고민하지 말고 get up 우리 입장 한 잔만 더 해요 니들은 거울도 안 보냐? NO 오빠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오빠 아니 그럼 진작 말을 하던가요 오빠 여기 테이블엔 오빠가 계산해요 오빠 오빠 테이블엔 말은 집어쳐요 운보 운보 아싸 니가 큰 행위를 아누? 다섯 잔 소위야 항상 또 불합작작한 멀쌀을 캣살빨라야 니가 큰 행위를 아누? 아 배라발라 시속됐든 마시 좋아 안이 좋아 니가 큰 행위를 아누? 아참 한 잔도 먹고 싶고 다섯 잔도 먹고 싶고 꿈밤 먹고 싶은데 니가 큰 행위를 아누? 아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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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?